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평소 같았으면 원톱 뉴스가 될 만한 소식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 있네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외로 빅컷으로 단행됐다는 소식도 그렇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하는 그런 앞으로의 전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소식을 비롯해서 레바논에서는요 사람들이 차고 있던 삐삐 한국에서는 삐삐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페이저라고 했지만 그 삐삐가 수백 명이 동시에 폭발을 하는 등 사실 저도 듣도 부도 못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이제 사고가 아니라 제가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이게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레바논 사람들이 구매하는 그 삐삐의 대규모로 폭발물을 설치한 후에 이게 원격으로 조정해서 폭격, 폭발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사고가 아니고 분명히 100%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레바논 이 삐삐 폭발 사건 어떻게 그게 집단으로 폭발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그 삐삐를 도대체 만든 건지 등등등을 입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갑니다 먼저 금리 인하 소식부터 좀 빠르게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어제 발표했죠 4년 만에 4년도 넘었습니다 4년 반 만에 드디어 금리 인하가 단행된 것입니다 연준은 어제 그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그 5.25 내지 5.50 기존에 그 5.25 내지 5.50 요즘은 그 기준금리를 표현할 때 뭐 5.5 5.25 이렇게 안 합니다 5.25 내지 5.50 기존에 이제 이렇던 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느냐 4.75 내지 5.0%포인트 4%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며칠 말씀드렸죠 0.25%포인트를 내리면 그 저 스몰컷 스몰컷 베이비컷 뭐 이렇게도 표현하구요 그런데 이제 0.5%포인트를 내리면 빅컷 이렇게 한다 그리고 0.75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자이언트 컷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구요 점퍼컷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빅컷 0.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4.75% 내지는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기존 기존보다 0.5%포인트가 내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준은 특히 이제 어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과정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띄었다 이 얘기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걸 시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연준은 그 올 연말에 기준금리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올 연말이 되면 그러면 기준금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전망을 했는데 종전에는 5.1%가 전망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4.4%로 낮춰졌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4.4%가 될 것이다 라고 연준이 그렇게 전망을 한 거죠 결국 이제 연내에 그러면 뭐냐 0.5%포인트가 한 번 더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걸 연준 스스로 예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년 이자율의 전망치를 어떻게 했느냐 내년말 그러니까 뭐 내년 9월 내년 10월 11월 이때쯤 내년말이 되면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연준이 뭐라고 예상하냐면요 내년말이 되면 이자율 평균치가 3.4%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자 그럼 1년 더 가볼까요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말이 되면 연준은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때 이자율은 2.9%로 예상한다 라고 어제 전망치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뭐 2%대로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은 2%대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연준은 예상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좀 붙잡기 위한 긴축통화 정책에 사실상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노모 당분간은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금리 인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적인 해석도 아주 분주합니다 민주공화 양당 일단 그 정치적인 해석과 그 입장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는 11월 5일 대선을 48일 앞두고 어제 이루어진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일단 그 민주공화 양당 진영은 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으로 지금 민주당의 부통령이면서 대통령 후보인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의 성과로 우리가 평가받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상대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결정이다 매우 불편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인하하는 것은 현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거 있기 전에 인하 발표는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사실 여러 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금리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의 자 여러분들 집을 사실 때나 또는 자동차를 사실 때 인하된 이자율로 파이낸싱을 하게 될 전망이고요 특히 이제 리파이낸싱 재융자도 많이 늘어난 전망입니다 뭐 올해 또는 작년 특히 작년 올초 이때 특히 작년 말에 얼마나 높았어요 거의 8%에 가까운 이자율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할 수 없이 집이나 자동차나 뭘 사실 때 융자하심 그런 분들 당연히 재융자 하셔야죠 낮아진 이자율로 다시 융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리파이낸싱 같은 게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아 나 당연히 리파이낸싱 해야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템포 워워 하시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리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그 재융자 리파이낸싱의 경우에는요 이 같은 금리 인하가 이번에 있을 것을 다 미리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이미 좀 선반영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리파이낸싱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융자를 받았을 때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과연 리파이낸싱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융자 비용이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자율 차이가 얼마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미 지금 리파이낸싱을 한다면 사실은 한 두 달에 좀 선반영된 면이 있어서 이미 지금 조금 내려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만약에 연말에 한 번 더 연준이 시사를 했잖아요 0.5%포인트 빅컷 한 번 더 할 것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더 빅컷을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도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져볼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내 지금 정확한 시추에이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낮아질지 또 내가 융자가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기간이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은데 이 융자와 관련해서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주 신뢰하는 30년 전문가가 있습니다 LA 계신 분인데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수도 있고 VIP로 좀 잘 융자를 해달라 그리고 한번 상담이라도 좀 제 융자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상담으로 전화도 하든지 뭐 이메일로 하든지 상담이라도 좀 무료 상담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필요하신다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바논에서 발생한 삐삐 집단 폭발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개요부터 좀 알아볼게요 그 레바논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라고 하죠 그 레바논 전역에서 그 헤즈볼라 대원들이 주로 쓰는 무선 호출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3천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무선 호출기는요 수십 년 전에 우리들도 많이 사용했죠 셀폰 나오기 전에 일명 한국에서는 삐삐라고 했지만 우리들은 비퍼 비퍼 그렇게 얘기했고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를 페이저라고 했는데 다 아실 것입니다 그건 뭐 같은 겁니다 수백 대의 무선 호출기가 동시에 폭발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 차고 있던 삐삐가 동시에 한꺼번에 터졌다는 얘기는 제가 뭐 30명 가까운 기자 생활 중에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 저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배후다라고 지목하면서 이건 테러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가제전쟁 발반 후 약 1년간 무력적인 공방전을 주고받았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헤즈볼라 양집 간의 갈등이 앞으로 이 사건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발을 좀 빼는 모양새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사건을 미리 알지 못했다 라면서 당사자들끼리 외계적으로 좀 제발 해결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뭐 48일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현 정부로서는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몰랐다라고 그런 입장이고요 유엔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된다 외계적으로 해결하라 라고 유엔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시간으로 17일 오후 3시 30분에 일제히 그 삐삐를 차고 있던 수백 명이 동시에 일제히 발생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레바논 동시라고 해서 뭐 드라다라 한꺼번에는 아니고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몇 분씩 또는 5분 10분씩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우리 외부에서 볼 때는 동시에 발생한 거죠 레바논의 수도 베이르투를 비롯해서 남부지역 티레 그리고 서부지역 헤르멜 등 전국 각지에서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대원들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삐삐, 페이저, 비퍼 이게 수백 개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그런데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8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또 한 300여 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이 정말 배후라면 이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거는 이 삐삐라는 것은 물론 어른들도 차고 있고 헤즈볼라 대원들도 차고 있지만 민간인도 차고 있을 수 있고 또 차고 있는 사람 옆에 어린이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대부분 뭐 민간인 어린이들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구요 온라인에 올라온 그 영상과 외신 기자들이 전한 그 증언 등을 보니까요 당신의 삐삐를 뭐 여기다 허리칩에 차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뭐 가방에 넣은 사람도 있었고 주머니에 넣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폭발 장치를 심었는데 폭발이 있기 전에 삐삐삐삐삐삐 경고음을 울리게 이렇게 조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차고 있는데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어디서 연락 왔나 뭐지 하고 보니까 연락 온 번호는 없고 이상한 모양새 막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니까 자꾸 가까이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얼굴에 가까이 대고 이거 뭐지 하고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빡 터진 겁니다 혼자 들여다봤던 사람도 있고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고 같이 옆에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애들도 들여다볼 수 있고 이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너 명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데 피해를 입은 겁니다 더더욱이 이 실명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 이걸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펑 터지니까 얼굴 다치고 특히 실명하고 이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호출기 화면에 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자 이게 사건 개요입니다 앞으로 국제정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헤즈벌라는 이스라엘의 침이라고도 계획적인 범행이 나면서 대제적인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이죠 이번 사건으로 양측의 전면전 우려는 물론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와는 또 별도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운항하는 여객기에 대한 테러 우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여객기에 대한 테러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라인을 비롯해서 독일의 루프트 한자 또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등등 유럽의 여러 개 항공사들이 당분간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여객기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혀서 지금 이스라엘행 여객기는 이스라엘 자국기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항공사들은 다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만큼 지금 테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정도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다음 소식은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뭐라고 붙여봤느냐 하면 한 명의 간호사가 암살 시도범에 대해서 계속 위험을 알렸지만 묵살됐다 좀 얘기가 깁니다만 결국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죽이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비저널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봉사활동을 위해서 수도인 키우를 방문한 미국인 간호사 그러니까 미국인 간호사인데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간호사 첼시월시라는 간호사의 증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첼시월시라는 간호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였다 그런데 그는 열 차례가 넘는 각종 모임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서 있는 각종 모임에서 그 김정은과 푸틴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싶다라는 해치고 싶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도 그렇게 해치고 싶다라면서 언급을 했다라고 그 간호사 첼시월시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시라는 간호사는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라우스라는 사람의 그런 발언을 막 듣고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웬만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난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하고 그냥 가까이 안 하는 정도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 간호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라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뭐냐 자신의 그런 생각과 판단을 돌아와서 미국 당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월시 간호사는 라우스라는 그 남자가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에서부터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22년 6월에 미국에서 귀국한 후에 귀국 과정에서 공항에서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워싱턴에 있는 덜레스 공항에서 자신을 신문을 안고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 신문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도 미국 들어올 때 입국 신문을 하죠 그때 국경세관보호국 요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저 사실은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있다 왔는데요 키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쪽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미국 사람이었는데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런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위험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월시 간호사는 자신이 한 달 반 동안 키우에 머물면서 알게 된 그 미국인 중에 위험하다는 인상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한 10명 됩니다라면서 이 라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그 10명의 명단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항에서 미국에 들어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했던 그 라우스라는 사람은 이 명단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그 간호사가 분류해서 이렇게 제출했답니다 10명 쫙 했는데 저는 10명 다 좀 이상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사람 체크를 하고 이 사람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라고까지 해서 제출을 했답니다 특히 월시라는 간호사는 그 라우스를 반사회적인 인물로 따로 분류해서 당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체코에서 하지만 이 같은 신고 이후에도 국경보호국 등 당국은 라우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월시 간호사의 신고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10사람 다 위험하고 그 중에서 이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해 별표까지 쳐서 제출을 했는데도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그 라우스라는 남성에게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월시 간호사는요 지난해 라우스가 시리아 난미를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불러오는 그런 계획이 나한테 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너 이런 얘기 들었어? 라우스가 그런 거 한대 뭐 이런 돌아다니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다시 한번 미국 정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FBI와 인터폴에 온라인에 들어가서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 온라인 FBI 뭐 인터폴 여기 온라인에 들어가서요 라우스와 그리고 또 다른 몇몇 인물들에 대한 위험성이 정말 위험한 것 같다라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FBI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월시 간호사의 주장입니다 한편 그 국경보호국과 FBI는 이 월시 간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역시 또 노코멘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월시 간호사의 말을 듣고 무언가라도 조치를 취했다면 아니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정말 FBI 요원이나 누군가가 집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뚝뚝뚝 두들기고 FBI에서 나왔는데 당신은 우크라이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이런 말을 했습니까? 또는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아니라고 부인하겠죠?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말 질문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고 돌아섰다면 실제로 그가 아마 행동에 옮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지 않았으니 정말 연방사법당국을 우습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발생했다 이 월시 간호사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정말 연방정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못 막았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재밌는 소식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백악관에서는요 코리안 추석 행사가 엊그저께 성대학에 열렸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지난 17일이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추석날 지난 17일 백악관에서는 한국 음식 냄새가 가득 찬 가운데 이 아리랑 노래서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코리안 추석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미 육군 군악대 대원들 중에서 거기 한인들 대원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미 육군 군악대 대원들 중에서 한인 대원들로만 구성된 펄싱스 오운이라는 그룹 거기서 한인 미 군악대 에스더 강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 에스더 강 하사가 미국 군복을 멋지게 입고 나와서 한국말로 아리랑을 아주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뉴저지주, 로스앤젤레스, 저기 하와이 등등 미 전쟁에서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100여 명의 한인들은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들이죠 한인들은 아주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그 에스더 강 하사의 아리랑 노래가 울려 퍼지자 눈물을 흘리는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한인들이 이민을 온 지 120여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 주체로 백악관에서 처음 추석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낭만도 하죠 참석한 한국계 미국인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표인사로는 해리스 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축하메시지를 보냈죠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캐서린 타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입니다 차관급입니다 굉장히 높죠 차관급이고 특히 이 사람을 보낸 이유가 아마 중국계 미국이니까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코리안 추석 페스티벌을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초청을 받고 기뻤고 또 프로그램 내용이 나왔을 때 이 프로그램을 받아서 보면서 꼼꼼히 읽어보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중국계긴 하지만 같은 동양계로서 와 백악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 브로셔를 보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라고 합니다 그 순서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국말로 아리랑을 부른다 그리고 한국 어린아이들이 와서 뭐 합창을 한다 또 한국 무용을 한다 또 한국 음식을 먹는 행사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꼭 한국 차이니스 이런 걸 떠나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눈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앞에 나와서 축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이 대표는 이어서 한국말로 큰 구호를 외쳤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즘 이게 한국어로 된 이 구호가 미 육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든지 또는 주한미대사라든지 외교부에서 한국에 파견 나가면 주한미대사 또는 영사영사관 이런 데서 외치는 일종의 슬로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이 갑시다 예요 Let's go together인데 이걸 한국말로 해서 같이 갑시다 인데 이 타이 대표가 그 같이 갑시다 에다가 자기가 또 하나를 따로 붙여서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같이 갑시다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그리고 같이 행복합시다 라고 제가 흉내를 어설프게 내긴 했는데요 그렇게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행복합시다 라고 외치자 그 장내에서는 그냥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계인 실비아 루크 하와이주 부지사 참석했습니다 하와이주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하와이주의 부주지사가 실비아 루크라고 한국계잖아요 그분이 참석하셨군요 그리고 앤드 김 연방 하원위원 그리고 줄리 터너 국무부 대북 인권 특사 이분은 뭐 한국분은 아니지만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 김 전 주한미대사 이분은 뭐 한국분 한인이죠 이런 여러분들 고위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나와서 색동적어를 예쁘게 입고 나와서 합창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석자들은요 행사 뒤에는 송편 잡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요즘 이거 좋아해요 닭강정 미국 사람들 왜 달고 짭짤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닭강정이 짭조름하고 또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닭강정 뭐 잡채 이런 거 열심히 먹고 약과도 먹었고 또 우리도 좋아하는 그 드링크 음료 식혜 식혜도 먹고 그러면서 한국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아주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같이 행복합시다가 아니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백악관에서 가졌습니다 백악관 이쪽에 보면 아이젠하워 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있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이 행사와 관련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텐데요 제 생각을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코리안 추석 페스티벌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행사 주체가 사실 백악관이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서 이런 행사를 좀 해 주세요 라고 막 쫄라서 한 게 아니라 백악관이 주체해서 한 행사에 우리 미주 한인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다라는 그게 되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악관 주체이기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직원들 한국계 참모라든지 한국계 보좌관 한인 보좌관 또 백악관에서 일하는 직원이지만 한인 직원 등등등 소위 백악관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인들 한인 정체성을 가진 코리안 어메니칸들이 어느 날 점심 먹으러 한자리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추석 때 우리 한국계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주체를 해서 백악관이 주체를 해서 코리안 추석 행사 하는 거 어때? 이런 행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괜찮은데 그 아이디어 괜찮은데 해서 의견을 한인들끼리 모았다가 한인 직원들끼리 모았다가 백악관에 상적해서 백악관이 어우 좋지 라고 오케이 해서 그 아이디어가 백악관에서 채택 돼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낸 행사라는데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추석이나 음력설 같은 거 할 때 보면 특히 그 음력설의 경우에 Chinese New Year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제목이 달리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행사는 완전 한국 단독 그야말로 Chinese Thanksgiving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코리안 추석 페스티벌로 해서 한국 추석 행사 이렇게 단독으로 했다라는 게 저는 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넷째 이날 백악관 행사장에는요 한국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네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구수한 한국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물론 뭐 음식 냄새라는 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뭐 꼭 한국 음식 아니더라도 뭐 다른 나라 음식도 가끔 음식 냄새가 좀 역겨울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는 것을 뭐 제가 무슨 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요 생소한 사람들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김치도 언제부터 김치예요 이게 과거 뭐 2, 30년 전만 해도 역겨운 냄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뭐 마늘 냄새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런데 요즘은요 코스코에 가서 김치 팔잖아요 그 코스코에 있는 김치를 와 김치가 들어왔네 하면서 막 담는 백인들이 많습니다 왜 이제 익숙한 거죠 플러스 익숙한 걸 넘어서 이제는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좋아하기 전 단계가 익숙해져야 되는 단계니까 그렇게 백악관에서 그런 냄새가 퍼졌다라는 것은 그 한국과 관계없는 많은 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날 행사장에는요 앞서 말씀드렸죠 송편, 잡채, 해물파전 그런 한국 음식들이 있었던 건 물론입니다만 각종 김치도 제공됐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인 김치 좋아하지만 더 나아가서 좋아하는 사람도 뭐냐면 그 총각김치, 총각무김치, 총각김치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아삭아삭하고 새콤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총각김치는 우리보다 더 좋아해요 자 그렇게 각종 김치도 이날 제공이 됐고요 또 테이블 한쪽을 보니까 막걸리병도 보였고 또 남자들한테 좋니 뭐 어쩌니 하는 복분자주 이것도 보이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서 막 감추고 다시 만들고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요 라는 오래전에 들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관광 아주 모국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관광과 함께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모국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모국관광의 인기관광은 저는 한국인회 식사에서 밖에 없는 안내 모국관광선을 이용하실 수 없는 선사 모국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고맙습니다 모국관광선을 이용하실 수 없는 구조